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화방송뉴스 김진주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음휴식을 위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고충민원처리 등으로 인해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본청 민원담당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사와의 개인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최근 시범상담을 진행해본 결과 민원실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감정노동자인 민원담당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사기 진작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자기치유와 관리능력을 향상시켰다는 게 경북교육청의 설명입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외부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힐링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